1950년 런다 왕실과 사교기 여성들의 드레스를 만드는 최고의 디자이너 우드코 레이놀즈 깐깐하고 예민한 완벽주의 성향에 그는 매일 흐트러짐 없는 루틴 속에 자신을 가두며 살아가죠 저번에 렐로도 마침내 렐로도 마침내 렐로도 마침내 렐로도 마침내 또는 마침내 저는 마침내 마침내 그의 드레스는 여성이라면 누구나 꼭 한번 입어보고 싶은 꿈의 드레스였는데 한편 누이이자 매니저인 시릴은 오로지 작업에만 몰두하는 레이놀즈를 대신해 사소한 것 하나까지 모두 관리해 주었죠 바쁜 일상 중 휴식을 위해 찾은 고향의 어느 식당에서 한 여인을 보게 된 레이놀즈 어딘가 서툴지만 꾸밈없는 환한 미소의 그녀에게 레이놀즈는 자신도 모르게 마음을 빼앗기고 맙니다 수줍게 내민 쪽지에는 그녀의 이름이 적혀 있었죠 그렇게 첫 데이트에 나서는 두 사람 순수한 알마의 모습에 레이놀즈는 좀처럼 드러낸 적 없던 속마음을 꺼내 보이죠 식사를 마친 그는 알마를 자신의 시골집으로 데려오는데 고향에다 보니 자신이 바라던 이상적인 몸을 마주한 레이놀즈는 떠오르는 영감을 천과 바늘로 풀어내죠. 저는 이 부분을 제거하고 볼륨을 볼 수 있어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좀 더 알았어요. 그때 시릴이 도착하고 타인 앞에 자신을 고스란히 드러내는 것이 쉽지 않은 알마 그렇게 알마는 레이놀즈의 새로운 뮤즈로서 그가 사는 런던 집으로 입성하게 됩니다 뛰어난 능력과 명성을 갖춘 레이놀즈를 바로 옆에서 지켜보며 알마는 그에게 더욱더 깊이 매료되어버리죠 때론 강박적인 그의 성격이 차갑게만 느껴졌지만 그녀는 곧 런던 사교계가 주목하는 신데렐라로 등극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와의 관계에서 절대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죠 그들을 응원하는 것을 환영합니다 그들에게 뛰어가는 히는 건가요? 너무 아저씨 드러닝 모든 열정을 쏟아내고 난 후에 레이놀즈는 아기처럼 연약한 존재가 되곤 했는데 자신에게 의지하는 그의 그런 모습에 알맞은 묘한 쾌감을 느낍니다. 시간이 지나며 둘의 관계는 더욱 깊어지고 시릴과도 마음을 통하게 되지만 두 사람 사이에 자신이 설 자리가 없다는 것을 느끼죠. 그러던 어느 날 결혼은 앞둔 베이기의 공주가 레이놀즈의 의상실을 방문하죠. 자꾸만 멀어지는 듯한 불안감에 알맞은 둘만의 시간을 준비하는데 예상치 못한 그녀의 행동에 레이놀즈는 불편한 감정을 드러냅니다. 사랑을 확인받고 싶어 벌인 일에 그간의 응어리가 터지며 감정은 극으로 치닫고 둘 사이를 가로막는 그 말의 겸고한 세계는 알마로 하여금 파괴시켜야 할 대상이 되고 말죠. 지난번 채집한 독버섯을 레이놀즈의 차에 우려내는 알마 공주의 웨딩드레스가 완성되고 최종 점검을 하던 레이놀즈는 결국 쓰러지고 말죠. 레이놀즈가 넘어지며 심하게 손상된 웨딩드레스 알마의 계획대로 레이놀즈는 그녀에게 의지해 간호를 받게 됩니다. 그는 알마 외에 다른 사람의 손길은 모두 거부하고 찾아온 의사마저 내쫓듯 돌려보내죠. 웨딩드레스 수정작업을 돕던 알마는 안감 속 숨겨놓은 레이놀즈의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그 시각 레이놀즈는 죽은 엄마의 환영과 마주하는데 그때 알마가 방 안으로 들어서고 그녀의 모습에서 엄마를 느끼는 레이놀즈 무엇으로도 채우지 못하던 엄마의 빈자리에 알마가 들어온 순간 그녀는 위주를 넘어 사랑의 대상이 되어버리죠. 알마, 내가 결혼하실 수 있나요? 네. 레이놀즈는 자신과 다른 알마의 행동에 금세 환멸을 느끼는데 제가 말할 수 있나요? 저는 엄마를 느끼고 싶어요. 저는 엄마를 느끼고 싶어요. 엄마를 느끼고 싶어요. 그렇죠. 저도 엄마를 느끼고 싶어요. 갑갑한 마음에 홀로 집을 나서는 알마 알마의 일탈은 레이놀즈가 추구해온 삶에 혼란을 가져다 주죠 설상가상 레이놀즈 의상실엔 사람들의 발길이 줄어들고 퀄레싱만을 고집하는 그의 감성에서 노를 돌려 빠르게 변화하는 유행을 쫓기 시작한 사람들 레이놀즈는 모든 탓을 알마에게 돌리지만 사실 지금의 몰락이 자신에게서 비롯된 것을 알고 있죠 다시 한번 그의 음식에 독버섯을 넣는 알마 모든 걸 지켜봤음에도 레이놀즈는 그녀의 요리를 천천히 입에 넣는데 평생 강박적인 삶을 통해 자신의 결핍을 극복해온 레이놀즈는 또 한번 무너지려는 이 순간 알마에게 기댈 것을 선택합니다 돌리전을 받는다 그리고 저의 몸을 먹기고 저는 렉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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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렉엄or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